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소경입니다 자 이제 2022 수능을 위해서 우리가 베테랑의 개념완성을 개강하게 될건데 자 2022 수능 대비 베테랑의 개념완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이번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개념수업이잖아 근데 이제 제목이 선생님의 개념수업 제목이 백의 완이라고 하죠 친구들이 베테랑인데 이건 나야 일단은 나인데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열심히 훈련해서 선생님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개념완성 수업을 들을 때는 개념이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개념이 달라요 또 하나는 선생님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 당연한 얘기고요 선생님은 완성이라는 말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런 개념이라는 건 너무 막연한 거야 진짜 기본 개념만 하느냐 아니면 진짜 자세하게 하느냐 난이도는 어디까지냐 다 다르잖아 사실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과탐을 공부할 때 저 만약에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 기준을 봤을 때 처음에 개념을 할 때는 한 3등급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수업을 해서 제 개념을 했더니 3등급이 나왔대 이제 그 다음이 끝나면 2등급을 위한 수업을 또 해 그럼 또 1등급을 위한 수업을 또 하고 만점을 위한 수업을 또 해 이렇게 갈 시간은 없어요 그렇잖아?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공부한 시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하는 건 개념할 때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사실은 1년 동안의 농사를 결정하거든 그래서 개념에는 기본 개념 그다음에 심화 개념 물론 수능에 나오지 않는 건 강의하지 않습니다 수능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거까지 다 포괄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다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니네가 외워야 하는 거야 이 이해를 시키는 몫은 선생님이겠지만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건 니네 몫인 거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뭘 외워야 돼요 선생님? 그걸 이제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줘요 이거 외워라 근데 사실은 그게 수능에서 이거를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를 보통 여름 이후에 깨달아 그때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우고 가면 되게 편한데 전자배치할 때 오비탈 같은 거 다 외워버려라 그럼 편하다 이런 얘기하거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암기는 반드시 외워주시고 이해도 반드시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물론 안 되겠죠? 동반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이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친구는 선생님 개념 완성만 들었는데 전혀 화학의 화자도 몰랐는데 개념 완성만 들었더니 첫 번째 모의고사에 46점 나왔어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개념 열심히 들었는데 첫 번째에 38밖에 안 나온 거야 좀 실망스러워 그게 왜일까? 그거는 절대적으로 복습량이 달라요 이 수업을 무슨 여러분이 영어 관람 받듯이 한번 쭉 들어 성적이 쭉 올라 그러진 않잖아 그죠?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이 참고서 한 6권 쌓아놓고 공부하면 너무너무 좋겠으나 그러잖아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해 주는 건 다 이거야 여러분이 혼자서 무엇을 연습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야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고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이걸 듣고 이거를 등한시해버리면 절대로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복습량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뭐가 다른 거냐면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를 완강하고 싶어해 빨리 듣고 싶어 한단 말이야 계속 그래요 지금 다음 강에 언제 골라와요 언제 골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하고 이거를 충분히 하면서 와야 돼 어떤지 옆에 있는 친구는 이미 완강했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똑같은 개념 드는데 나는 아직도 2단원 듣고 있는데 쟤는 3단원 듣고 있어 중요하지 않다니까 결국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듬성듬성 대충대충 겉핥기 식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 몫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반드시 복습량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또 의미 생기잖아 그래서 이 복습은 선생님이 연관컬에서 얘기했지만 제 개념을 들었어 선생님 교재의 문항이 있겠죠 그 문항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풀어야 되겠고 물론 내가 풀어주지만 그 다음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기출 240제 이를 푼다거나 또한 수특도 같이 같이 풀면서 따라와줘야 돼 그래서 개념 이 책이 끝날 때쯤이면 수특도 이미 끝나줘야 돼 그게 가장 좋은 개념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개념을 공부할 때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그거에 합당한 공부를 하잖아 우리가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봐봐 수능에서 우리가 과탐 20문항 나옵니다 20문항 중에 어떻게 주제가 되느냐 보통 화학은 여기서 12문항쯤 나와요 기본 문항이야 그리고 얘가 6문항쯤 나오고 여기서 킬러간 2문항이 나와 근데 요 기본 문항이라는 건 진짜 기본이거든 정말 쉬운 거야 2학년 때 다 배워서 그때 다 이해했었고 그런 거 외우면 다 풀어 근데 이거를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는 정말 기본만 하면 점수 나오나? 택도 없지 그렇잖아 여러분 과탐은요 과학시험이 아니라 과학탐구시험이잖아 어디서부터가 진짜야?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그래서 자료분석 아 요게 안되면 상위권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자료분석이 뭐냐 과학탐구이기 때문에 이 자료란 당연히 표 그죠? 그래프 또는 실험 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잘 되냐 처음 보는 표가 나올 일은 없거든 사실은 근데 표가 그때부터 내용물은 달라지는 것 뿐이잖아 그죠? 그래프트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요게 중요한데 개념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고 야 그 다음은 심화해서 하자라고 하면 그런 수업은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 공부가 다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은 바밤 물론 킬러에 대한 부담 킬러도 선생님 개념 수업 때 엄청 자세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개만 좀 하고 잘 따라오길 바라는 마음이고 내가 원하는 개념의 완성도는 최대한 요 정도까지는 와줘야 돼요 선생님의 개념 완성도 그러면 요까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개념 완성의 선생님의 난이도가 없진 않아요 알겠죠? 그럼 처음부터 어렵냐? 그건 또 아니고 기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끌고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어디가 중요하다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근데 실제로 공부해보면 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이쪽이 등한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상 수능 보잖아? 그러면 그 해 수능이 쉬었다 어렸다는 물론 여기서도 변별력이 있겠지만 여기서 한 두 문항 정도만 부담스러운 표가 나온다? 부담스러운 그래프 또는 처음 보는 애가 나왔다? 그러면 멘탈이 흔들려 버리거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도 절대 로퉁한 시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중요한 그래프야 중요한 표야 이건 연습해야 돼 이 표를 이렇게 그래프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다 개념 때 할 거거든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킬러는 개념 때 완성되긴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를 대충 하는 건 아니고 엄청 자세하게 할 건데 그래서 킬러는 1년 내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념 끝나면 킬러 특강 때 또 자세하게 또 우리가 여기 다루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다음 교재 구성은 당연히 베테랑의 개념 완성 이라는 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 이제 문항편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문제는 개념 완성이라 그래서 아주 쉬운 기본 개념만 넣어주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선생님 교재는 개념 완성 개념 교재지만 여기 있는 문제는 기출 중에서 난이도가 중상급 이상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 개념 수업 듣고 야 이게 정답률 보면 야 이게 킬러 문항이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해야 결과적으로 수능이라는 걸 대비하러 가는 거니까 또 하나는 문제에 선생님이 다 풀어주거든 선생님은 여러분 깨알처럼 막 거기다가 선생님이 풀이를 쓴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넘어가요 선생님이 보면 그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 개념 완성 체계에 있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꼭 다시 풀어봐야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 거의 외울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첫 번째는 농도 파트 그 다음에 1단원에 양적 계산 파트 됐죠? 그 다음에 중화 파트 이 세 가지 파트만 교재에 있는 문항인데요 이것만 따로 떼서 다시 부록으로 선생님이 줘요 일단은 다 풀고 여기를 꼭 다시 풀어야 돼 그래서 거기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돼주면 여러분의 실력은 어마어마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강의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현장 버전을 촬영해서 올리게 됐는데 올해 분위기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장 수업을 하긴 할 건데 아마도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고 근데 수업을 해서 마스크를 쓴 채로 온라인을 들으면 그게 좀 답답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현장감을 위해서 현장감을 더 좋아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버전은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버전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편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현장 버전에서도 개념 파트 부분이 있고 문제풀이 파트가 있는데 원래부터 이 현장 수업에서의 포인트는 개념 파트를 현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 물론 현장에서 문제를 선생님이 선별해서 풀어주거든 근데 여러분은 우리 온라인 버전에서는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장 강의 버전이라 할지라도 문제풀이 파트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전문항 풀이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스튜디오 버전은 어차피 똑같을 개념도 스튜디오에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어차피 동일하게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올해처럼 중간에 현장 수업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 강의 버전이 현장 강의 멈춘 이후에 같이 따라 붙겠죠 패스를 드는 친구는 여러 개 동시에 같이 들어봐도 되고요 편한 대로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스튜디오 버전을 듣든 현장 버전 듣든 그런 건 마음껏 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복습이 없는 개념 완성은 개념 완성이 아닌 거야 오케이? 여기서 개념은 기본 개념부터 난이도에 있는 심화까지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이 완성은 여러분이 복습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완성은 누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오케이? 처음에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잖아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의 열정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 그대로 계속 유지해가면서 우리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1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이걸 시작합니다 먼저